그래서 사람 냄새를 좀 풍기지 말자. 사람인데 거대한 시스템 같은 커다란 벽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정말로 이제 그 군함이란 역할에 딱 맞게 정혁 씨는 몰브를 안 바리고 몸을 자리지를 않아요.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눈이 달라지고 영화 안에서 역할로를 한번 소화해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감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